저, 방에서 좀 쉬시다가 가세요. 제가 좀 찬 거 맛있고 좀 가리고 올게요. 좀 앉으세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최세영입니다. 이런저런 생각 끝엔 신부모님을 찾아볼까 하고요. 잃어버린 딸이 있으세요? 최세영 씨는 유전자 등록 안 되어 있는데요. 네? 지난번에 분명히 했다고 했어요. 본인이 직접 하신 거 아니세요? 아는 분이 대신해 주셨는데요. 이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모르셨어요? 어떻게 지금 하고 가시겠어요? 정신을 어따 밟고 다니는 거야?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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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한핀 등님.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cheg сам? 당신! 그런 일이 있어요? 최수영이랑 둘이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천안에 갔다가 경찰서에 들려가 유전자 등록하고 왔다. 뭐? 너 미친다. 그래, 미쳤어. 아니? 사람이 진짜 미쳐버렸으면 좋겠어.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오빠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처음부터 다 털어놓고 얘기할 줄 알았을 거야. 사람을 믿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. 나도 안 들을 걸 그랬다. 내가 몰랐으면 네가 괴롭진 않았을 기다. 너 얘 사피의 귀중이란 말에도 모르나? 내가 말 안 해도 이래 될 거란 것 생각 안 해봤나? 오빠가 뭘았나 그래.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? 흔적만 착한 척 하지 말라고. 나도 지금 괴로워 죽겠단 말이야. 내가 말이야. 내가 말이야.